그래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. 이용객들이 주로 여기서 담배를 태우고 그래서 처음에 화재 시작한 데가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 밖에 가해지는 드라이비트. 여기는 찐빌받이 사람들도 쉬고 있었죠. 각 방에 쉬시는 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유도를 했단 말이죠. 그쪽 관계자하고도 얘기하니까 훈련을 했던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. 훈련을 실질적으로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심의 의식도 많이 성수되셨고 평상시에 소방은 예방 차원에서 평상시에 안개이 되는 효과도 안고 아까 입이 됐을 때 소방은 소방은 되지만 그분들의 현장을 인간의 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기본 자기 할 일만 다 해도 이렇게 큰 희생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적 같네요. 저도 어제 하도 이게 물에 지금 질려가지고 아이고 또 보셨는데 아이고 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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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